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간 법정 공방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앤코 승리가 점쳐지면서 향후 남양유업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최종 인수한 이후 기업가치 재고보다 건물 매각이나 인력구조 조정을 통한 재무 개선 이후 다시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바이아웃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6월에서 7월경 대법원 판결이 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한앤코를 대상으로 한 경영권 분쟁에서 남양유업은 참패를 당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 지난해와 올해 초 이뤄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앞선 1심 2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남양유업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한앤코를 맞이하게 됩니다. 판결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인수한 후 기업가치 재고보다는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 한앤코가 웅진그룹을 인수한 후 2,600억원에 대만의 유통기업통위그룹에 매각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한앤코는 활발한 매각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해운 유조선 사업부, K카, SK에코프라임, 짱용 네미콘 등 다수기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